12일 임산부 배려석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임산부로 추정되며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쓴이는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서 임산부 배지 보여주면 자리 양보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쓴이는 분명히 봤는데도 힐끗하면서 분명히 배지 보고 눈감아버리는 할머니들 진짜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제발 벌금형 제도라도 생기든지 왜 이렇게 뻔뻔한 건지 라며 자기 자식들이 임신했으면 저렇게 할 건지 뇌에 뭐가 든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할머니 분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본인이 임산부인데 배려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 좌석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시내버스와 전동차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임산부 배지 등을 구하여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등에서도 임산부석에 대해 비워두기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 자리 양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한다라고 탑했으며 36%는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 10%는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배려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해야 한다고 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산부석은 배려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글쓴이는 임산부이지만 반대로 사진에 보이는 할머니의 경우 몸이 불편해 서있는 게 힘드셨을 수도 있고 할머니 때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보다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임산부라고 양보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임신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앉아계셨던 할머니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셨다면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부터 글을 쓰며 잘못 없는 할머니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본 대다수의 사람은 대체로 글쓴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는데요. 배려가 많아지면 좋은 세상입니다만 그 배려가 당연시되어야 하는 지금의 인식이 저는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맘카페로 가보세요. 저분은 배려를 안 한 것이고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려는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저분 연세도 있어 보이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요? 그래도 얼굴은 가리시는 게 배렸듯 모르나 배려석 싹 없앴으면 좋겠음 유난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산부 배려석과 글쓴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당사자 얼굴까지 공개하며 글을 쓴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